아 지금 동네디산을 올라와 가지고 지금 경상고등학교 고등학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고등학교 쪽으로 가면 가서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까지 체육공원까지 갈 예정 입니다 조금은 거리 인데요 그래서 체육공원까지 가면은 거기서 편백숲이 있는 그 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이렇게 걸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내리막혀지네요 내리막혀 내리막혀입니다 내리막혀 재미있고 이 내리막혀 되가지고 어휴 으 으 으 으 어지러 갔다 왔는데 오늘도 다시 이렇게 시간 야구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걷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야구 광평이 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부진히 걷고 있습니다 자 오이쇼 오이쇼 뭐라고 옆에 숲이요 양념고 숲이 살 있고 참 좋습니다 여기서 영보이에서 촬영을 중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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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감사합니다